안녕하세요 새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진짜 있는 줄도 몰랐던 똥차를 찾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남무산드레스 어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 지금? 남무산드에서 넣어주자. 풍악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승의 우베라마크 풍악 자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엠페러 하반이로라고 있을거에요. 이런 이름은 지금 처음 봤어요. 가격은 42,000달러 이동산 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속도 3칸 조금 넘고 가속력, 제동력, 마찰력 처참해요. 자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흰색으로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구멍을 클릭! 자 보시면은 저의 차량이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둥글둥글한 SUV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구요 디자인이.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간격이 넘네요. 내부가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자체가 확실히 고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정용. 다음에는 옆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옆라인같은 경우는 의외로 괜찮아요. 이 바퀴를 보시면은 보통 바퀴가 아니라 뭔가 튜닝이 된 것처럼 나름 신경을 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치백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유리창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보통 자동차는 선티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따가 창문은 리무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바네로가 1세대 또는 2세대 렉서스 RX라고요? 오우! 너무나 감수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쉿! 자 이동수단! 모델기 때깍! 그렇지! 엔진같은 경우는 GT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엔진! 조용히! 어 누구야? 지금 멘트치고 있는데 근데 이동수단 재원이 약간 좋지 않았거든요? 가속력이 두 칸하고 조금 넘어요.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SUV는 정말로 찾기가 힘들 겁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에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쉽게도 들어가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얘가 그 시민차로 스포인 된다고 들었거든요? GT밥 자동차 특징! 시트가 직각임! 어? 여기서 만약에 폭탄이 터진다면은?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운전할 때 폭탄을 절대로 터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폭탄을 터뜨리면 안 돼! 이런 재작! 아니 채팅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폭탄을... 여러분들 이렇게 작고 귀여운 세팅을 설마 쏘실 겁니까? 아잇깍깍깍깍 진짜 재작! 아니 저분들도 손이 미끄러졌구나? 아니 제가 너무 귀엽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얘가 지금 구동 방식을 안 봤구나? 자동차를 그냥 뒤집시다. 그게 제일 정확해. 쓰이하아 반가워요 여러분들! 하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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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뒤집히면 돼요. 오 오 됐다! 그만! 스탑! 스탑! 보시면은 4륜구동? 아니 4만 달러짜리 시민차가 4륜구동이라고? 아니 그 와중에 문방님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핸들을 꺾어! 이것도 버티인지 보겠습니다. 어 왜 안 떨어지지? 이분의 다리 힘이 센 걸까요? 아니면 제 자동차의 서스가 좋은 걸까요? 이거 케이블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여기 온라인에 케이블카 왜 있죠? 원래 케이블카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핵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의자는 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처음 들어온 세션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자 핵! 손 드세요. 지금 자수하시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안정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올려놓고 달려볼게요. 스타트! 아 먼저 2명 탈락! 3명 탈락! 4명 탈락! 문방님! 각인한 해병! 자 그러면은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트! 오! 여러분들 가속 성능이 두 칸여서 굉장히 기대를 안 했는데 살은 구동이다 보니까 나름 발췌력은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몇 마일이죠? 90마일 돌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슬슬 교통사고를 준비하는 거야. 이걸 버티면 파지오 선물로 드립니다. 오! 오!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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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게요. 이걸 버틴다고? 이걸! 이걸! 아하! 마지막에는 탈락! 자 다음에는 이 차량의 핸들링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급격하게!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문제가 없네요. 아니 뭔가 시속 한 80km 이상 넘어가야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저속으로 돌리면 경기도 돌아가거든요. 왼쪽! 아! 그렇지! 그냥 딱 시민차죠. 왼쪽! 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핸들링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누구 날아가지 않았어요? 네고도 풀업! 네고도 풀업! 어 됐다 됐다.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정!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최대한 시민차 느낌을 내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그레이! 그리고 2차 색상이 없어요. 데렌스 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지아데미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 휠에서 대시 VIP!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분홍색 타이어 연기! 샹몬한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튜닝을 한 거 나오니까 저희 팀원분들이 자동차를 여기다가 주차를 해주셨는데요. 아 양카 도오여라뇨 여러분들! 어 여기 뭐 30억짜리 차가 있는데 양카 도오여라뇨 여러분들! 엄청 비싼 하이퍼카! 카니발 하이리무진! 로터스! 람보르기니! 아반떼! 닷그랜저! 페라리! 창문을 올리는 꿀팁!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몰라요! 아니 4만 달러짜리 SB리뷰하는데 전부 의심포카야 이거? 하지만 원래 세팅 채널에서는 자동차 자유에요 여러분들! 더욱더 이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차가 얼마나 이제 똥차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 카발키이드! 오셀럿 버추! 오벤시피프 와이드바디! 아반떼엔! 이라쓰고! 딘카스고이라 익스입니다. 베가씨 젠토로노! 알바니 프리모 커스텀! 바패드 미니백 커스텀! 베가씨 토러스! 나가사키 키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 가자! 4루구동의 힘! 4루구동의 힘! 오마이갓! 가자! 아! 아반떼엔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이고요. 옆에 갓그랜저! 이길 수 없습니다. 제 뒤에 그래도 카니발이랑 저기 렉서스는 따라올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렉서스가 아니라 렉스턴! 이 정도 성능이면 나쁘지가 않아요. 4만 달러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엠프로! 하바네로! 당장 구입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릴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키플롬 너무 시강인데? 하늘색 옷에다가 하늘색 차량까지 완벽한 키플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마 번호판 마주 키플롬? 키플롬! 아니... 출발! 가자! 가자! 나오시고요. 오프로드에서는 슈퍼카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벽을 지나서 잘 가야 돼. 아... 안 돼! 아니 이거 뭐 기록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체가 높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난이 달릴 수 있습니다. 오든? 몇 등이 저죠? 몇 등인지... 오... 마이갓! 람보르기니... 폐차! 안 돼! 여기 있는 람보르기니, 에스비드 폐차! 키플롬 폐차! 아반떼 N 폐차! 아니 왜 다들 죽고 있지 지금? 뭔 일이지? 자 다들 모여주시고요. 침수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보시면 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거의 한 이제 2m, 3m, 4m. 까자! 최대한 멀리 가면 되고 웬만하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지금 침수됐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홍색 차랑 제 차랑 누가 더 앞으로 나간 것 같아요? 샌드킹이죠? 1등 샌드킹, 2등 하바네로, 3등이 이제 카발케이드.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네로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명의 힐링이 있어서요. 네 명의 힐링이 있어서요. 네 명의 힐링이 있어서요. 네 명의 힐링이 있어서요. 한글자막 by 한효정